한미 양국이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관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존 홀드렘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최영희 미래부 장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국립과학재단의 대표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 이와 함께 실제적인 한미 간 협력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노기술과 헬스, 야생동물 질병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